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상강절기가 주말에 더 추워지겠네요. 10월 23일쯤에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전세계적으로 계속 자연재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크게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흐름이고요. 혹시 나는 아직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소중한 분들은 댓글 쓰기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제 영상의 제목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상세 설명에 쫙 하고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한 기본 영상에 대한 링크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숨겨져 있으니까 이제 그 순서대로 보시고 오시면 차근차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감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공통적으로는 정화와 그리고 무토에 각각 영향을 받을 예정이라 첫 번째로 감목은 약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정화에게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뒤에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순서가 다른 일관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요. 우선 수요일까지는 흐름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복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빠지고요. 내가 양보해야 되는 흐름은 이제 목요일부터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외롭습니다. 첫 번째 날 월요일부터 살펴볼게요. 개묘일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감목일간이 놓이고요. 화요일은 쇠지에 그리고 수목금은 사오미로 흘러가니까 병지, 사지, 임묘지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유술 방향으로 가니까 절지, 폐지 이렇게 감목이 놓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진토라는 환경이 놓여있기 때문에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금요일에는 미토라는 환경지가 있기 때문에 목의 에너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의 운은 겉으로는 다소 내가 양보를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가로채임을 당하거나 내 실적을 뺏긴다거나 나의 순서와 나의 이득을 손해를 볼 수 있는 흐름이 겉으로는 보이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으로 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화요일 10월 18일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즉 주변인이겠죠. 주변인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19일 수요일 을사일은요. 역시 주변인들에게 주변인들 사이에서 나만 여유가 없어요. 나만 바빠요. 그리고 나만 혼자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허둥지둥 될 수 있습니다. 실수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이 많다는 거 여유가 없다는 거 초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10월 20일 목요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인 일 자체에 간섭과 방해가 많이 따르는 날이 되겠습니다. 난 지금 이 일을 마감을 지어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나 혼자서 해내야만 하는 일인데 계속 누가 심부름 같은 걸 좀 자잘하게 자꾸 자주 시킨다거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막 간섭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막 참견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목요일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 10월 21일은 정미일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진행하고 있는 일에서 지연되고 지체가 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겠습니다. 지연되고 지체된다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하고 대기해야 되고 자 이제 토요일입니다. 10월 22일 무신일입니다. 기존 내가 인맥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 이 인연들과 거래 자체가 끊어지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단을 당한다거나 연락이 끊어진다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말자라고 일방적으로 등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10월 23일 일요일 기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리턴 말 그대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기회들 예전 회사에서 재입사 제의가 온다거나 그런 내가 그만두었던 기회가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보자. 이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밤늦게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화 후원 언제든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우선 수요일 정도까지는 정화에게 그리고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다소 수요일 정도까지는 희생을 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재능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고 계속 소모되는 형태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된다면 목요일부터는 이제 감사 인사도 받게 되고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실속 있는 보상을 받게 되는 형태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월 17일 월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화요일의 순서는 관대지에 을목이 놓이고 수요일에는 목욕지 그리고 목요일에는 장생지에 금요일에는 양지 환경에 토요일에는 퇴지 환경에 일요일에는 절지 환경에 각각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화요일의 진토, 금요일에는 미토라는 환경지에 이렇게 각각 환경지가 을목에게 화요일은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이 금요일의 미토라는 환경지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우선 을목에게 유리한 흐름이 생깁니다. 유리한 입장의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날짜 화요일 10월 18일 갑진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덤벙거리면서 신중하지 못한 말과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제 수요일 10월 19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신변에 관한 경조사 소식을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이사 이동이라던가 그런 크고 작은 경조사 신변에 대한 변화 변동이 소식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목요일 10월 20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을목분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직을 하셔서 새 출발을 하시는 상황 예상이 되겠죠. 10월 21일 금요일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좀 더 신중해지고 그리고 집중이 좀 더 잘 되는 하루가 이상이 되고요. 10월 22일 토요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연이 끊겼던 혹은 외면했었던 단절되었던 인연과 다시 화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10월 23일 일요일 기휴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크게 정리정돈 하시게 될 것이고 청산을 하신 다음에 새 출발을 하시게 되는 하루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큰 도움됩니다. 이제 병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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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병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관도 약 수요일까지는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다가 그 이후에 목요일부터는 모터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다르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우선은 병화에게 약간의 이동운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병화에게 보상과 또 여러 가지 실속에 있는 혜택들이 들어오는 흐름은 목요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무토의 환경이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그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고요. 10월 17일 월요일, 개묘일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과요일은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수요일은 을사일이기 때문에 건럭지 환경의 병화가 그리고 목요일, 병오일 같은 경우는 제왕지 환경의 병화가 그리고 금요일, 10월 21일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쇠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미토라관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오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고요. 토요일은 무신일이라고 해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고 일요일은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월요일, 개묘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불안감이 병화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진실을 덮기 위한 또 진실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일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또는 법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행동이나 또 그런 방향을 병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10월 18일 갑진일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나 약속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고요. 수요일, 10월 19일 을사일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매우 정교한 작업이 병화일관에게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멋있게 해낼 예정이고요. 10월 20일 목요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또는 알고 계신 지인의 의견에 병화가 감히 반대하지는 못하고 계속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10월 21일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족이나 또는 지인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어서 의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주말인 10월 22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계신 일이나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식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강절기가 작게 들어오는 10월 23일 기후일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 간 분들께서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실수가 다소 좀 잦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의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많이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목 아래에 있는 땡스 버튼 클릭 후 다소 커피값 증대 후원 정도 주신다면 제게 큰 운영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 간으로 운세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 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 간은 우선 수요일까지는 정화에게 그리고 목요일 정도부터는 모터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우선 주변 사람들의 호응과 도움이 무난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목요일부터는 어떤 새로운 분야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다소 좀 헤맬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낯선 그런 환경들이 들어오겠네요. 첫 번째 날짜 10월 17일 개묘일 같은 경우는 정화일 간에게는 병지 환경에 그리고 화요일에는 쇠지 환경에 수요일에는 제왕지 환경에 목요일에는 걸럭지 환경에 금요일에는 관대지 토요일에는 목욕지 일요일에는 장생지 환경에 이렇게 각각 정화일간이 놓이게 되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진토라건 항정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금요일에는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요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여기 이 진토라는 환경제에서는 임수가 입묘가 되고 개수는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은 입묘가 되지만 을목은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살펴보자면 개묘일이 월요일에 들어와 있죠. 17일날 과거의 선택에 대한 정화일관분들의 선택에 대한 이 후회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디 좀 멀리 월요일부터 다녀와야 되는 장거리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날 화요일 10월 18일 값진 일도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유리한 입장 유리한 계약을 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싸게 구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이득도 있고 또는 뜻밖의 이득 내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횡재수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거의 뭐 세물건이나 다름없는 가전제품을 획득하게 되신다거나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본인만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월 19일 수요일 을사일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다소 손해를 보거나 또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실 수가 있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더 큰 이득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목요일 10월 20일 병호일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본인의 태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 또는 그런 말투 태도 이것 때문에 정화일 간 분들이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금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목요일은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요일은 정미일이죠. 예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어이없는 행동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화일 간 분들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네요. 이 주변인들의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오늘 이 금요일에서만큼은 어떤 구설이나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똥이 이쪽으로 튀어서 정화일 간 분들 낮까지도 휩쓸리게 됩니다. 금요일에 조금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10월 22일은 무신일입니다. 특정 사실을 감추어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감추는 상황 때문에 피곤하고 마음이 아주 복잡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뭔가 덮어야 되는 날이죠. 이제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10월 23일 일요일 기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의 본인이 뛰어드시게 되는 날입니다. 또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클래스 강의 등록 등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일까지는 무토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목요일 정도부터에서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우선 근신하시고 조심하시고 다수에게 따르는 형태의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목요일부터는 이때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다수의 차이점은 도움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셔야 되는 흐름이 목요일부터 외롭게 이어집니다. 월요일 10월 17일의 개묘일 자, 월요일부터 흐름을 보자면 우선 무토가 목욕지에 그리고 화요일에는 관대지에 수요일에는 건럭지에 목요일에는 제왕지에 금요일에는 쇠지에 토요일에는 병지 일요일에는 사지에 이렇게 놓이고요. 화요일에 이 값진일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의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10월 17일은 개묘일이라서 오랜만에 즐거운 데이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팀 단위의 회식 자리에 본인이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도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잠시 도피하는 즉 반차를 내신다거나 직장인 같은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시거나 가까운 곳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바람을 좀 쐬는 일상에서의 휴식을 시도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다음 화요일 10월 18일은 갑진일인데요. 이 날은 다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 불편한 상대 이 상대와 계속 대화에 자주 내가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은요 구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 됩니다. 수요일 10월 19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크게 회복될 만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본인의 실적을 크게 인정받을 만한 일도 있습니다. 아주 기쁜 날이고요. 목요일 10월 20일은 병호일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을 하면서 다수를 위한 선택에 내가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 금요일 10월 21일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 일을 처리하면서 착오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누군가의 착오로 인한 포인트로 황급을 받는다거나 또는 오히려 다른 보상이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인 10월 22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이제 주말 내내 막힙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토요일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일요일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10월 23일 기휴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진행 중인 일 중에서 한계를 정리를 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이때는 목에 이 에너지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운세 자체가 황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요일부터 이제 들어오는 운세는 무토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을 본인이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도 하면서 주변인들의 일에 좀 많이 휩쓸리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기토일간 분들 흐름의 환경지를 보게 된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병지 환경의 기토가 화요일은 쇠지 환경의 수요일에는 제왕지 목요일에는 걸록지 금요일에는 관대지 토요일에는 목욕지 일요일에는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화요일 이 진토 환경지 자체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금요일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기토일간 분들께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요. 화요일 10월 18일 같은 경우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재적소의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수요일 10월 19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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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일이 다 알리바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생길 만한 아마 이때는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자신감이 올라갈 만한 큰 칭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 수요일은 좀 다운이 되어 있지만 금요일 10월 21일이죠. 이때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벌이게 될 수가 있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보류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 주말 들어와서 10월 22일 토요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말과 행동 때문에 기토일관문들께서 크게 실망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진실성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나를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지인들이 그래서 실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일요일 마지막으로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기후일 같은 경우에는 기토일관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다사단하는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금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경금이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때는 주로 전체를 위한 재능과 실적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경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10월 17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묘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경금일관에게는 태지 환경으로 화요일에는 양지 환경 수요일은 장생지 환경 목요일에는 목욕지 금요일에는 관대지 토요일에는 건럭지 목요일 일요일이죠. 토요일에는 건럭지 일요일에는 제왕지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화요일은 진토라고 하는 환경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상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뚜렷한 목적이 사실 없어서 게을러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경금일관 이쪽에서는 입장에서는요. 화요일 10월 18일 같은 경우 갑진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일이 드디어 성과가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결과가 이제 뚜렷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10월 19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의 경금이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 10월 20일 병호일 이 날은 데이터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게 되거나 또는 수정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일을 감추기 위한 시도를 하신다면 목요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표현이 직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소 대립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10월 22일 은 무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고 있게 될 문서를 획득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요일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기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의견을 경금일간 분들께서 무시를 하시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하루의 일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제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신금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신금이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짧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외부에서 또 주변에서 신금을 보호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또 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부터의 흐름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면 신금 입장에서는 이 절지 환경에 월요일에 놓이고요. 화요일은 임묘지 환경에 놓이고 수요일은 사지 환경에 목요일은 병지 환경에 금요일에는 쇠지 환경에 토요일에는 제왕지 환경에 일요일에는 걸록지 환경에 차례차례 놓이게 됩니다. 그중에서 화요일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토의 환경지이기 때문에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전혀 다른 분야의 내가 엉뚱한 방향전환 엉뚱한 방향에 내가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10월 18일 갑진일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 크게 한 가지에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몰입이지 과할 경우에는 집착이 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조절을 잘 하셔야 되시고요. 수요일 10월 19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없던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지출권이. 그 다음 목요일 10월 20일 병호일 같은 경우에는 반갑지 않은 초대에 본인이 가셔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0월 21일 정미일 같은 경우 앞날을 대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날로 하루를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주말 10월 22일 토요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간섭을 물리칠 만큼 강한 장점을 크게 드러내고 뽐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분들이 신금일관을 많이 따르게 될 겁니다. 토요일에 이제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마지막 10월 23일 일요일 기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통한 이익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수요일 정도까지는 임수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목요일부터는 임수가 모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요일까지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일에 휘말리게 된다거나 하시는 좀 이상한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조금 차리시는 것이 좋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제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위치가 되시는 부분이고 이때는 그냥 원위치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을 막아서 액뎀도 하시게 되고 더 좋은 상황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아주 괜찮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부터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월요일은 사지 환경에 화요일은 임묘지 환경에 수요일에는 절지 환경에 목요일에는 퇴지 환경에 금요일에는 양지 환경에 토요일에는 장생지 환경에 일요일에는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중 화요일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수는 임묘가 되고 개수는 입고가 됩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금요일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 역시도 갑목은 임묘가 되고요. 을목은 입고가 됩니다. 여기서 월요일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답답한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 10월 18일 갑진일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특히 자식분들이 식상의 운인데 이 자식의 건강이나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10월 19일 을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를 오랜만에 하시게 될 수 있고요. 물건도 내다 버리시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에 이제 띄워드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목요일 10월 20일 은 병호일인데요. 옛날의 인형과 크게 재회를 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0월 21일 정미일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약해지는 날인데 기대고 싶고 약해지는 마음이 새록새록 커지고 올라오는 날입니다. 이제 주말 10월 22일 토요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손님이 늘어나요. 손님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요. 그런 장사를 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조차도 사람들과 대면을 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10월 23일 일요일은 기요일인데요. 별일 아닌 일이 크게 부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께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동창이라던가 모임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아주 사소한 오해를 받게 되지만 이 오해가 오래가지 않고 이날 안으로 바로 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원,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개수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일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수는 수요일까지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고요. 그 이후 목요일부터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요일부터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요일까지는 아무래도 간섭을 상당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는 기간입니다. 뒤에 목요일부터는 기회를 그것도 좋은 기회를 더 많이 획득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월요일부터의 흐름은 우선 개수 입장에서 장생지 환경이 월요일부터 들어오고요. 화요일은 양지 환경에 수요일은 태지 환경에 목요일은 절지 환경에 금요일은 임묘지 환경에 토요일은 사지 환경에 일요일은 병지 환경에 차례대로 개수가 놓이게 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식상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개수분들에게 친구나 또는 지인이나 또는 뜻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생기는 아주 고마운 날이고요. 화요일 갑진일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고 움직이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건물 자체를 여기저기 이동을 하거나 층 자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층간 이동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수요일 을사일 같은 경우 당연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갈치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이날 종일 개수 입장에서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0월 20일은 병호일인데 금전적인 상황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카드가 바뀐다거나 혹은 자동이체를 내가 다른 타금융권으로 바꾸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로용지를 자동이체권으로 바꾸시게 된다거나 환불이나 어떤 환급과 관련해서 내가 은행이나 관공서에 문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날로 이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요일 10월 21일은 정매일인데 생각이 실제로 많아지고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서 내가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주말 토요일 10월 20일 무신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말들이 왜곡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겨내게 되는 날이고요. 상강절기가 들어오는 10월 23일 기휴일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와 관련되어서 확인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냈던 납부서 고지서를 다시 재확인 해야 된다거나 소급되어서 잘못 숫자가 찍힌 부분에 대해 다음 주 주중에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체크해놓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다음 주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